반짝반짝 신비한 보석숲 길을 잃어버린 보석티니핑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여기엔 어디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미져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빨리 만나보고 싶어 사랑의 하츠핑 친절의 좋아핑 웃음의 반글핑 반글 믿음의 믿어핑 믿어 티니핑 파일 안녕 오늘은 뜯고 붙이면 끝 티니핑 만들기를 해볼거에요 티니핑 요정들은 물론 듀얼 하트윙폰 큐브 밴드 핸드백 피아노 그리고 소품들은 물론 로미 다이아하트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오까지 페이퍼 토이를 이것저것 만들어 볼건데 편리한걸 좋아하는 나랑라 스타일대로 뚝뚝뚝 이렇게 뜯어서 굴곡이 있는 부분들을 살짝살짝 접어준 다음 풀칠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꼼꼼하게 풀칠을 해주고 같은 숫자에 위치한 부분에 이렇게 붙여줬더니 얼굴이 벌써 완성! 쉽죠잉? 몸도 역시 슬리클 트위치 그 Мих micro 살살살 돌려가며 풀을 붙여줬는데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살짝 붙여줄거에요 왜냐면 촬영을 하다보면 과격해지거든요 여섯을 움직이고 그리고 테이프를 붙여주면 조금 더 오래 갖고 놀 수 있다는 팁을 알려드려요 테이프는 필수는 아니고 그냥 나랑 나만의 오래 갖고 노는 노하우예요 자 이제 몸을 여기 이렇게 선이 칼선이 이렇게 이미 나있는데요 머리에 이렇게 쏙 껴줍니다 아이 귀여워 머리도 여기 칼선이 나있는 부분에 쏙 쏙 팔이 없어요 예? 팔을 안 띄었어요 어머 우리 아쭈핑 팔 자 몸을 다행히 여기는 붙이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다시 빼가지고 팔을 요 사이에 넣어주고 요렇게 쭈우 와 딱 세워지네요 그리고 함께 들어있었던 다이아 하트도 요렇게 요 부분을 접어주면 딱 이렇게 세워집니다 즉 손으로 쉽게 뚝뚝 뜯어서 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입체 모형 이제 속도감 있게 만들어 볼게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지켜봐 주세요 믿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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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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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짝 고리가 있어서 뚜껑을 열고 닫아줄 수 있는 주얼 핸드백. 이 속에는 제가 여러 가지들을 넣어봤는데요. 어떤 걸 넣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얼 핸드백 속에는 주얼 핸드백 속에는 주얼 핸드백 속에는 다양한 주얼리들을 잔뜩 넣어줬어요. 역시 편리하게 뚝뚝 뜯은 주얼리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시 구멍에 쏙 껴주면 핸드백도 다시 닫아줄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쉽게 뜯고 붙이면 끝나는 티니핑 만들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봤고요. 여러분도 티니핑 친구들과 요정 소품 만들어서 재미있는 상황극 놀이 즐겨보세요. 다음에 또 이렇게 편리하고 재미있는 미술 활동 놀이가 있으면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